아아아아악!!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어어 운전! 앞에 있는 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저희 랄로키 아 맞네 진짜 어색하다 오늘의 드라이버입니다 커플 포토 스팟 사진 찍기 아 커플들끼리 이제 뭐 셀카 찍고 이게 노는 거 저 여행 온 느낌으로 오면 이설 씨 운전 잘하세요? 생명보험 든든히 들으셨나요?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건가? 오케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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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하하하 불안한데 아! 오케이 아 저 멀티가 안 돼가지고 아 지금 멀티도 안 되고 운전도 이상하게 하고 아 운전 이상하다냥! 아 진짜 고자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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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다 아 떼다 너는 바다를 너무 자주 보니까 솔직히 지겹지? 이거 뭐 육지나 뭐 물이나 뭐 아 물이 있구나 서울 사람은 이제 이게 한강으로 들어가 가까운 물이 있는 곳이니까 서울에서 친척들 내려오면 바다 보면 막 아! 이러면서 나도 다음에 존재 말씀을 한 대씩 맞기 할까? 그러면 잘 할 것 같은데 맞기요? 어 그래 딱밤 맞기? 딱밤 쎄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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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운전! 내가 여기 옛날에 살았었어 여기? 응 오! 삼익비치 아파트 재개발 들어간 다음에 삼익비치? 여기 벚꽃 완전 예쁜 곳인데 남천동 벚꽃축제 하는데 여기 지금 집값 장난 아니래 재개발 들어갔어 흠? 흠? 이거를 팔씩 막았어야 되는데 아쉽 거예요 어! 이거다! 여기서 사진 찍어야 됨 우와 우와 아 시원해 우리 셀카 찍을래? 그래 내가 이렇게 찍는다 하나 둘 셋 뭐야 이거는? 이거 가르치는 거 저거 저게 뭔데? 마린시티 아 마린시티 홍보대사? 아 집 하나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고 집 줄까? 미션 성공! 참 오글거려 네 지금 차 나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미션지 이게 바로 출발하면 돼요? 오빠 안 들어갈걸요? 이거 의자가 엄청 이거 거의 돌겹은 거였는데 이거 지금 이거 앞서가는 스타일 성격 급해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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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요 천천히 하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그 위에 올라가 볼까? 오 길게 찍어주고 싶은데 안 길어지는데? 안 길어지는 게 아니라 안 긴 거예요 아 그래 아 됐구나 또 2020 신조어 맞추기 이거 나한테 불리한 거 아니에요? 전 몰라요 아 이거 뭔지 알겠다 아 말해 뭐해 말해 뭐해? 따세권 약간 역세권 이거를 한 거 같은데 따세권 어 나일리지나? 이거 들어본 거 같아 이거 마일리지랑 같은 거 있는데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진짜 아니 힌트 좀 줘요 세인 씨가 이거 많이 찾으고 있어 키? 나이? 나이? 나이 마일리지? 아씨 아까부터 왜 아니 골프를 부러뜨리는 게 특기야? 하비 흠 흥미롭구만 흠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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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켯니다 바보야 usef 제가 키인이 나와주세요 바람 막기 이런 건가? 바람 이건 뭐 나하고 해당 안 되는 거야. 아 무슨 소리 하세요? 같이 해야지. 사랑둥이 부산 여행 비집 부산이야. 잠깐만 이거 왔을 때 그냥 바로 이리로 도는 거야? 저기로? 아 저기로. 반대로. 크로스. 원킬에 갈게요. 원툴 쓰리 포 파이 십스 제니드 에잇! 원툴 쓰리 포 파이 십스 제니드 에잇! 되게 하기 싫은 것처럼 하시면서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그래서 성공. 성공! 난 나중에 나이 들면 이런 바닷가에서 조용하게 살고 싶어. 귀여워 같은 거 하면서. 이게 골반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꺾이는 거. 잘한 거 같은데? 잘하네. 기만 컸어. 할까요? 할까요?